단체의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집단성 이런게.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100m 전에서 학생들이 모여요. 한 학급에서.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굴을 치면서 혁명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. 그래야지 정문을 통과할 수는 있기 때문에. 우리가 몇 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. 최소한 10명 이상은 모여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. 그 노래 아시는 분. 자 이리로 와보세요. 이만큼. 자 이쪽으로 오세요. 자 이제 학교에요. 나이가 어린다고 결승 더 작으랴. 내 가슴 내 차이는. 서년단 맹세다. 왜 이렇게 사상이 변질됐어요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 못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. 이 사상 변질떠들 말고. 오른쪽 마을 해. 시작. 지하 차려. 앞으로 가. 밝아오. 너울 비추러. 붉게 터. 다음으로. 시작. 시작. 네, 다시 한번 더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. 하하하